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품바 여친 데리고 왔습니다 각설이 말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제목 여친이랑 시장에서 품바 공연을 보던 중에 거지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할머니와 오지게 싸우는 여친 도대체 얘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파혼해야 됩니까? 원제 결혼할 여자친구 헤어져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여친과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솔직하게 다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뭐 여친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좀 통통했어요 그래도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아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만났는데요 그랬던 여친이 지금은 조금 많이 뚱뚱합니다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90kg 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말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냥 비만도 아니고 초고도비만이죠 하지만 아무리 살이 그렇게 쪘다 해도 성격이 워낙 좋아서 괜찮았고 아니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친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여친의 장점이 사라져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일단 평소 옷 입는 패션 이거 말이죠 살이 찌면서 바뀐 건데 본인은 히피, 집시 스타일이라며 강하게 우기고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절대 아니에요 여하튼 그러면서 아이고 살 좀 쪘다고 되게 어둡고 큰 박스티에 청바지만 입는 여자들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절대 이해 못해 이러면서 본인은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센스 있게 옷을 잘 입고 또 잘 꾸민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특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있다든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도 살찐 게 부끄럽다거나 나는 그런 거 싫지도 않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해 나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 이런 소리를 계속해요 근데 말이죠 이거 제가 봤을 땐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리 봐도 자존감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 그게 제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혼을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얼마 전이죠 이번 여름 휴가 때 둘이 같이 지방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그 지역 오일장이 열려 있길래 장터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뭡니까 여시랑 물건 파는 거 품바라고 하죠 품바 그 깍서리 공연하는 거 그런 공연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길래 저희 커플도 껴서 구경을 했죠 그랬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아주머니 거의 할머니 같은 분이 다가오더니 제 여친도 품바 일행인 줄 알았나 봅니다 대뜸 어이 아가씨 저거 얼마가?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순간 여친은 당황했고 저도 어 이 할머니 뭐야 했는데 여친이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할머니 방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 아니 왜 화를 내 저거 얼마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는 거냐고요 어? 저 사람들이랑 같은 일행 아닌가? 아니 딱 보면 몰라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어? 아니 나는 딱 보니 일행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어? 그게 아니었어? 아이고 이런 내가 미안해 아가씨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 옷 고라지가 왜 이래? 어? 이래가지고 여친이 완전 대폭발을 하고 그래서 황급히 제가 가운데로 끼어들며 강제 종결시켰지만 끌고 나왔죠 그런데 여친은 자존심이 단단히 상했는지 계속 아니 미친 할머니가 지금 누굴 거지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분노를 전혀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때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이해를 한다 해도 남들 눈에는 내 여친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완전히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여튼 그래요 다음 주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데려가는데 저 사건 이후 너무나 큰 고민이 됩니다 사실 여친 내 집에서는 벌써 저를 사위 대하듯 하고 어서 빨리 결혼해라 이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집에 인사드리고 나면 추석 지나서 바로 상견례하고 다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갈 때만이라도 좀 다르게 평범하게 입을 수는 없는 거냐? 이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며 무조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겠답니다 왜?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옷 스타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친의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얘가 예전엔 절대 안 이랬거든요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또 넓은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이고 그랬습니다 되게 마음이 넓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상한 저런 옹고집이 생기고 너무 독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그리고 여친의 성격이 변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친 본인이 먼저 그리고 늘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 그래서 잘 꾸미고 나 자신에 대해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해 이렇게 막 최면을 거는 느낌이랄까? 합리화를 하는데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걸 부정하면 막 크게 화를 내요 저 할머니랑 싸운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친의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열등감 그리고 엄청난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래요 모든 대화의 마무리를 항상 본인은 살찐 자기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며 본인 스타일이 잘 맞게 잘 꾸미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도 좋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요 이게 분명 막 엄청 열을 낸다든지 짜증을 부리는 건 아닌데 그 뭔가 이상한 그런 세한 게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글로는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입니다 외모는 뭐 살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역시 제 생각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야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편집 실수한 겁니다 댓글 1번 이런 미칭 흠 하면서 보다가 품바해서 빵 터졌네 나도 사무실에서 현우 터져가지고 기침하는 척 연기했어요 님아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엄마 찬스를 쓰세요 엄마한테 사진 보여드렸더니 너 건강을 되게 걱정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친이 발끈하면 결혼 패스하는 거고 뭐 그래 그럼 나 앞으로 관리 한 번 해볼게 이러면 시간을 한 번 더 줘보세요 댓글 결혼 전부터 심은 가스라이팅 하라고? 이딴 게 좋은이야? 2번 아니 그럼 저게 사람이야? 3번 계속 성격이 좋아서 결혼을 생각했는데 뭐 여친의 성격이 변했다면서 뭐라 하는 거 너무 웃겨요 내가 봤을 땐 그냥 외모 때문에 네 마음이 떠난 거라고요 아니 이 말도 참 웃기고 어차구니가 없네 상대 외모 때문에 마음 떠나면 안 되는 거야 2번 그러니까 여지관이 짜야지 마음이 떠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라고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이성인데 당연히 싫지 품바라니 4번 개땐금포 품바 끌 끌 끌 야 소설 웃기게 잘 썼네 너 완전 합격이다 야 어설픈 주장러들아 잘 봐라 이게 바로 합격 작품이라고 좀 보고 배우라 이거지 이 유치하고 멍청한 것더라 끌 끌 끌 끌 대댓글 어? 난 오히려 주장이 아니니까 이런 진정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5번 쓰니 여친 미쳤군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자기 관리도 안 하면서 뭔 자존감 타령이야 돌았나 6번 우리 회사에 키는 16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몸무게는 최소 80이 넘는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막 크롭티, 핑크룩, 가슴 노출룩 등등등 늘 언제나 패션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도 자기 입으로 나는 자존감이 높다 나는 당당하다 이런 개 찌질해 보이는 말들 절대 안 하거든요 회사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힐끔힐끔 거리고 또 몇몇은 어쩌네 저쩌네 저들끼리 뒤에서 까고 막 그렇게 떠들어도 신경 안 써요 처음엔 저도 헐 이 여자 왜 이래 하면서 보기 불편했는데 1년 넘게 보니까 오히려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아무리 뚱뚱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직원 딱 한 명이 유일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순이 여친 느낌이었어요 도망가세요 7번 아니 결혼 전부터 이미 이런 거지같은 단점이 보이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요 콩깍지 아니 거지같은 콩물을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결혼해도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여가지고 이혼하는 이 나라에서 아니 이 판국에서 8번 아이고 그지같다는 말을 참 어렵게도 한다 9번 성격이고 나발이고 여자 키 160에 몸무게가 90kg가 넘어간다고 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죠 자기관리 아예 안 한다는 건데 여기서 결혼까지 하면 더더욱 안 한다 절대 안 해 답 없으니까 헤어지라고 10번 저기요 님아 제가 그 키인데요 여기서 몸무게가 90이다 그럼 벌써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당연히 건강으로 난리 납니다 특히 아이까지 낳을 생각이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가 엄청 어렵다고 하겠냐고 11번 스니가 여친 외모 때문에 헤어진다고 스니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외모만 보는 사람이었으면 뚱뚱이 아니고 애초에 통통한 사람도 눈에 안 들어왔을 거라고요 몸매도 외모인데 날씬한 사람한테 눈만 가지 눈길 가지 안 그래요? 여하튼 90km면 초고도비만입니다 자기관리가 저리도 부족한데 마음 떠나는 이유야 충분하죠 그리고 외모를 보고 사귀는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외모가 여성들에게 경쟁력이라고 판에서 배웠는데 왜 다들 외모를 보고 사귄 걸로 욕을 하고 그래? 어? 보면 어때? 안 그래요? 님들도 남자 외모 다 보잖아요 나도 본다고 네 맞아요 저도 여자지만 솔직히 남자가 키 170인데 몸무게가 100kg씩 나가면 마음 팍 식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괜찮아요 2번 아니 근데 외모로 마음이 떴다 해도 그래 그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 나도 남친이 전남친이죠 나를 만난 뒤부터 목표 달성을 했으니 이제 편하게 지내자 라는 듯 운동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벗은 문 보면 뱃살 두둑 하니 갑자기 정이 팍 식어버리더라고 만남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진짜 하나 없고 맨날 대충 나오고 살만 팍팍 찌고 그러면 진짜 감정 팍 식어요 그래서 헤어졌지 12번 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살찐 품바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래 그지 같잖아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타일 같다고 이거 진짜 엄마 찬스 쓰고 헤어져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여자 집에서도 자기 딸 스타일 아니까 아이고 누가 인연을 데려가겠노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아이고야 호구 왔니? 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거지 솔직히 나 같아도 나한테 졸라 잘해주겠다 어떻게 옷을 입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 잠시 후에 이거보다 훨씬 더한 예비신부 한 명 데려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